24절 길 가운데 하는 소설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눈설자를 쓰는 거 보면 왠지 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소설 다음 날 충남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뚝 떨어지고 홍성과 예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번 겨울 본격적인 한파를 알렸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산전체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고 농가 밭에도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빨리 충남에 올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23일 아침 태안과 보령을 제외한 충남 대부분 지역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양은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으며 서천과 보령, 태안에는 한때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날 밤에는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홍성 0.3cm, 서산과 태안에는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한결 외투와 모자를 착용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꺼내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풍막이 설치됐습니다. 농가도 본격적인 추위 대비에 나섰습니다. 농작물이 열지 않도록 온풍기를 가동하고 배관을 통해 비닐하우스 곳곳에 따뜻한 공기를 퍼뜨립니다. 천장에는 부직포를 설치해 찬기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워낙 낮아서 딸기가 얼은 집도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데도 얼었었는데 온도를 좀 높게 잡아주면 아무래도 작황도 좋아지겠죠.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영상으로 잠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